갔어 갔어 아 광고 아 이거 원래 전투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좀 더 도야までの熱き思いは今も色褪せない 絆が紡いだ関西最強時代 신時代を予感させる神速の男が世界を接見 最高峰東京上陸 伝説の逆子盾誕生 日韓友好が頂点へ 第三次韓国世界最強時代へ 韓国見たび世界最高峰制覇 10年 今万感の思いを込め 世界中の鉄拳プレイヤーが夢見る舞台が始まる 年に一度40人だけが歩めるレッドカーペット 5人だけがたどり着ける頂上を目指し 挑み続けた10年の夢 数多散っていくレジェンドの夢 ジャイアントキリングが叶えた灼熱の夢 セスナのミスが起こした悪夢 世界王者も一点 地獄へのナイトメア 再び最強を夢見て ファスターカップ9 2年ぶりナンバーシリーズ開幕 全試合が真剣勝負 人種 国籍 ゲームを超え 全世界から1000の鉄拳人が集結 神道降臨 九州の意地 九州の意地 私が関西を演奏させます よし 行くよ 関西を優勝させる 今までマスターカップ9に参加されました 早速日本の優勝者に向かってみよう マスターカップ9 始めましょう 強者たちと戦いたい 韓国チーム襲来 生涯忘れない記憶 思い 絶望 ドラマ 己の拳で夢を奪還せよ DFTホール初上陸 全員が主役 逆境を超える覚悟を決めろ 11.25 同じ時代に生まれた仲間との絆で 夢の舞台へ挑め マスターカップ9 最終 十年目の夢 さあ 準備は良いか? さあ 第10年目の夢 ヘリニ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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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원래 맨날 하던 뭐 그런거겠죠? 근데 이게 약간 투구 경기장이어서 네 자 이제 슬슬 조명이 켜지고 네 하이 それでは 결승 토너멘트 하이라이트죠 사실 8강부터 결승까지 마스터 컴퓨터인 결승 토너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그로리 아 등장하는 진 치쿠린 노르마 치쿠린 마푸유 케이스케 다이카레 자 원래 등장 사진 찍고 전통이죠? 그렇죠 여기서 웃기려고 오버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전통이죠? 재밌어요 네 이런거 올라오고 있구요 오 위기복장의 여자분들이 네 여기서 앉아가지고 사진 한 방 찍거든요 보통 그렇죠 파이팅 키 작은 애들이 앉아 보통 네 노르마는 키가 작은걸로 네 올라왔습니다 지옥의 조편성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고르는거니깐요 그렇죠 고르라고 빨리 와봐 얘기하고 있죠 야 와 한번 찍어주는거죠 받아보사 우리는 어디로 갈거야 보통 이런거 대장애 하거든요 치쿠린이 자 맨 뒤로 일단 여기에요 예 모르겁니다 저기는 저기 이제 지키고 있다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제 여기서 두번째부터 이제 가는거죠 찢어질지 옆으로 갈지 붙어있을지 치쿠린 좁아 싶다고 느끼면 저쪽으로 가는겁니다 당연히 가죠 개꿀이구나 하는거죠 자 야마사 야마사는 어디로 갈까 야마사는 아무래도 잡기 쉬운 팀이 그렇게 보면은 지금 선택된 치쿠린 팀이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야마사 입장에서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전력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마스터컵에서 오레오 대회를 많이 할 때 야마사가 많이 골랐던 전쟁이 있습니다 야마사가 치쿠린 팀을 저격할 수도 있다 자 오늘 유후콘디션이 좋거든요 오늘 유후콘디션이 좋다면 사실 우승각입니다 토템이거든요 네 보통 오늘은 진짜 좋은 전력을 많이 보일 수 있고요 바츠소스가 오히려 조금 나빴던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그게 나쁜건 아닌데요 자 유후가 오르나요 자 어디 어디 보자 이놈들 아아아아아아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회의하시면 안되고 백포토로는 안됩니다 일단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팀은 여하튼 일본팀을 만나야돼 물론 일본팀이 다 일본팀이 합니다만 여기도 여기도 세거든요 여기 세거든요 바쿠시 카게마루 시루올에 그리고 아미고 카게마루 카게마루 아아 그리고 여팀은 엄밀히 얘기하면 2명이 노비라인에서 나온 팀이잖아요 그렇죠 카게마루랑 바쿠시 선수가 원래 노비팀과 함께 했었는데 아미고와 4,3명 전부다 커트같은 티셔츠를 입고 이때 입장을 했는데 바쿠시가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바쿠시 선수 지금 너무 좋거든요 시루 선수 너무 좋았고 카게마루 말할 필요 없고 아미고 우승자잖아요 카이토나마트 우승자고 멤버가 제일 강해요 멤버에 자 어흠 으흠 카게마루가 잡고 자 고민하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위로갑니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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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을 취하면서 방송을 알아요 방송을 알아요 우리는 위에서 포진하겠다 그렇죠 와 이게 갈 곳이 없어요 어쨌든 저 위밖에 없어요 어쨌든 약간 산국지 형태로 강한 일본에서의 라인이 신 타이세 지르도렌 지우 어디가요 타이세이 팀이죠 타이세이 여기도 강하거든요 여기도 강합니다 아까 안강한 데가 없어요 사실 아 그렇죠 갱 쿠리크 샤나 자 캔 선수 있네요 신입으로 모아죠 칼리 요시 최강자라고 불리고 타이세이 타이세이 예고에서 유력을 많이 보여줬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겐 선수까지 자 칼리 선수도 프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고요 나머지 두 선수도 강하죠 칼리 여기가 저기를 나눠갔네요 전부 저 위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팀은 골라야겠네요 골라야죠 칼리치리 칼리치리는 누구를 고를까요 제가 봤을때는 취나 시야가리 대싹 제일 약한 팀은 일단 고르겠죠 그러면은 타이세이가 무직 퀼시를 고를 필요는 없는데 자 고민을 하겠죠 팀킬이냐 팀킬이냐 자 아 팀킬은 아니에요 팀킬 아닙니다 자 와 이거 재밌게 했네요 재미있겠네요. 여기 박쿠시랑 스데스 나오나요? C로 스데스 나오나요? 사실 굳이 저기에 걸필요 없지않나? 그만큼 자신이 있나? 아 나왔습니다. 무릎팀 투구팀은 어디로 걸까요? 사실 강하거든요. 지금 로하이 선수의 콘텐츠는 거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C기 선수 저기서도 어그로를 그룹 샤넬 로하이 엘리자 엘리자 자고있는거 표현하는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눈뜨고 있는, 자네에 눈뜨고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무튼. 자 샤넬 선수가 자 여기 봐야될것 같은데요. 샤넬 선수는 어디로 갈거죠? 굳이 굳나요?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저 높은 항렬으로 일본가 있는게 낫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있는 팀들이 제일 양하거든요. 아 그렇죠. 저 저 일부러 안갈리는 없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는게 낫죠. 네. 어차피 일본 갈건데 괜히 어어? 어어? 정말요? 치크린팀? 치크린팀! 이거 뭔가요? 아 치크린팀과 이야 여기는 주급해조거든요. 그렇죠.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이러면 치리치리가 웃고있거든요. 우리 4강 갈수 있겠네. 네. 야마사 의원은 왜 그러실까요? 어쨌든 뭐 대회는 재밌습니다. 네. 야카팀인가요 저기가? 야카팀인가요 저기가? 야카팀인가요 저기가? 야카팀은 아닌거 같은데요. 노르마그만 잡으면 된다는건가요? 약간 그런느낌인가요? 그러기에는 여기가 지금 여성유저가 좀 적혀있는데요. 네. 여기가 치리치리가 있는데 여기가 치리치리가 있는죠. 네. 치리치리. 아아아아아아 네. 약간 아리엔티나 느낌의 머리. 여긴 멤버가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204번팀? 여기 완전 진짜 놀잡한 팀이에요. 여기도 뭔가 재밌는 포즈를 여기도 여기도 네. 하하하하 여기도 네. 네. 치리치리말고는 모르겠어요.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치리치리 하나만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다. 네. 네.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치리치리를 이렇게 오른팔이나 왼팔이 있지 않을까? 여기는 당연히 저기는 뭐 통빈 곳으로 가는게 좋죠. 네. 긴 곳으로 가겠죠. 아 그렇죠.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왜 여기가 비었지 그러면서 아우트 1번으로 갔습니다. 자 갑니다. 아, 쇼팀이네요. 아우트 2번이거든요. 아우트 2번이거든요. 아우트 2번이거든요. 네, 어 Quốc. 거침없어요! 뭔가요? 거침없이 그냥 노비 선수를. 무슨 따위는 필요없나요? 아니, 저런 곳은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건가요? 모gi 네, conditions sole são total. 3강이잖아요. 여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팀장이었다면 절대로 저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들의 선택은 8강이 올라온 적이 있나요? 이 멤버가 저 처음 봤어요. 근래에 제가 3년 정도 데이터를 있는데 드문 모습들 낯섭니다. 이분들 남들과 다른 아스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쉽게 갈 수도 있겠네요.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도 왼쪽 보다는 오른쪽이 힘들어요. 냉정하게 되죠. 1-56 저희가 힘들거든요. 근데 노르마를 제외하면 만약에 치쿠린을 많이 잡아왔던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쉬운 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야마사 입장에서는 야마사는 지금 약간 노놨죠? 어찌됐든 야마사는 지금 아 그냥 결승 가겠구나 용병수리 네 아 오가스 죽었습니다. 오가스는 아까 죽었고요. 오가스는 아까 죽었고요. 네. 네. 한국 전기업 회장께서 오셨는데 그래도 타이카레가 있거든요. 치쿠린, 타이카레, 케이스케 일단 나가사키에서 제일 잘나간다는 5인방이 여기 다 뭉쳤거든요. 마후유 선수는 뭐하나요? 마후유 선수가 팽일겁니다. 타이카레도 팽이죠. 네 겹칩니다. 케이스케가 카즈야무모한 아톤카즈죠? 네 맞죠. 솔직히 한국에서는 케이스케를 제외하고는 치쿠린 선수가 오히려 평가가 한국 선수들한테 좀 안좋죠. 네 그렇죠. 타이카레 팽 두 마리는 좀 곤란한 캐릭인데 뭐 여하튼 타이카레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는 팽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타이카레는 짬밥이 높습니다. 짬지죠? 1번, 2번, 4번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경기 다 안해줄려나? 아 정경기 다 하죠. 보통은 다 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 관계상 두 개로 돌릴 수도 있어요. 네. 자 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겠죠? 인터뷰 보통 하나요. 아 인터뷰는 결승 때만요. 네 결승 때만요. 네 보통 아니에요. 상황 보고 아마 자리 앉으러 갔겠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대 56권이 가장 기대하네요. 네네. 아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번대 56권이 거의 뭐 결승급이다. 네 이 8강급에서는 제일 재밌다 사실이고 멤버가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1번 56권 팀의 멤버가 누구 하나의 소홀함이 없는 그렇죠. 다 강력해요. 강력. 강력 그 자체. 네. 되게 탄탄하죠. 그렇죠. 기반이 다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글로리와 흐흐흐흐흐흐흨 그러믄 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레버 교환을 위해서 약간 지금 교체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마 이제 높은 항롤을 한국팀 경기랑 1번대 56권경기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어디 가진 것인가. 진짜 1번대 56번이면 스티브 최강전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바꿨 shall daddy. 타이세이 싫어 대 타이세이면 싫어인데 카이세이 같은 경우는 스티브 최강자보다 약간 철거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대회는 스티브로 나오니까 많은 높은 계급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스티브 최강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카게마루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조시 최강이죠 원래 브루스였지만 브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미고도 지금도 두 명이 올라왔는데 최강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고랑 치쿠린 치쿠린은 한국 선수들과 붙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되잖아요 일본 팀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멤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시로 박쿠시, 브라이언, 암바 선수 암바 선수가 요즘 조금 카타하죠 캐릭터가 약간 샜는데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암바 선수가 좀 간류도 하고 에보 때 사실 좀 성적을 또 못 냈어요 암바 선수가 그렇죠 사실 에보는 뭐 지옥이었기 때문에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암바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암바 선수가 안 좋았고 자 이제 시작하나요? 네 시작할 때 같네요 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휴 세금 못한다고 지금 겐야가 이제 기지개를 탔습니다 그리고 56번은 카리도 있죠 여기 박스에요 여기 카리, 갱, 수리꾼, 사나 다 잘해요 뭐 릴리 제일 잘하려고 자 여기 어딘가요? 어디부터 보여주나요? 화면 화면 자 한국팀 경기인거죠 한국팀이죠 일단 세린 선수가 세린 선수 선봉으로 일단은 뭐 약간 정체할 느낌으로 가벼운 그렇죠 이 팀전에서의 선봉 물론 승리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졌을 때 중견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기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일단 사기를 쏟아주기 위해서 정찰이 좀 필요하고 탐색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저분 자 카즈아에 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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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선수 상당히 저덜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게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덜적인 카즈아죠 그렇죠 동단이기 때문에 전력적인 면이나 등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세린 선수가 조금 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자 시작합니다 아 복장도 뭐 맞춰 입었나요? 아 비슷하네요 네 분홍색이 일본 선수 백안색이 한국 선수 자 축복 축복 와 벌써 뒤져봤죠? 그렇죠 와 날아 날아 어 뒤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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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원져복 조복 아 아 패기해서 지지 않아요? 아 아 불여해 어 패기 싸우면 나도 지지 않나 자 자 구멍올까요 자 아직은 뭐랄 한방 한났둘 여기서 한방 와 패기 안울려요 패기 안울립니다 뭐 여하트 잘했어 잘했어 맞춰서 상대방이 잘한다 아 계속 느리네요 패턴이었네요 안전하게 하나 둘 콤보 하나 둘 안전한 콤보 말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락 또 할 수 있어요 나락 또 할 수 있어요 미친놈이 그때 또 하려고 했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KSK 입장입니다 와 나락 좋아요 뒤나였다 둔달 두 방 한번 시원하게 니가 때리라고 치킨게 아닌데 아 저 선수가 조금 때리라고 치킨게 아닌데요 자 뭐 외부좋아요 나도 알아 공기네 너무 잘하네 괜히 라이진난게 아닌데 아 아 자 공부 어려운거 때리나요 아 치킨거 때리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뭐 아쉽게 1라운드 때 패배가 좀 터져요 아 자 여기서 자 무릎이 나옵니다 아 뒤에서 이제 구단 선수가 아 그렇죠 중간에선 이렇게 제일 어울리긴 해요 중간에 잘 끌어져요 사실 지금 여기에 확실한 대장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샤넬이에요 네 샤넬이 대장을 하고 중견에서 사실은 로아이가 네 둘이 이제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브라이언 뭘 뭘 그러니까 포즈류에 자신이 있다는거죠 야 브라이언 나왔어요? 아 그렇죠 브라이언 나왔어요 에란더랑 미시마 도조 자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회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상징적인 무릎까지 만약에 지게 된다면 네 네 무릎 선수마저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이게 이 회장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쏠리죠 마이크대로 그렇죠 던져주고 네 근데 풍류에 워낙 자신감이 있는 선수라서 그렇죠 뭐 무난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카즈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기원권이라던가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네 네 손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좀 실험을 하면 안되겠어요 네 네 아 이거 약간 좀 아쉽네요 네 많이 아쉽네요 원잿 자 네 원잿 좋아요 원투 네 초풍 예상하고 더전까지 네 시계행이동 아아아아아 뭐 상대가 잘했죠 잘했거든요 네 이건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데 네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는 뭐 그나마 하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어 이거 아쉽네요 자 다 쓰고 어 아 이거 확정이죠 쿡쿡따 마무리됩니다 깔끔합니다 네 뒷잡고 완전 시계행지 그러니까 예측한거죠 어쨌든 어 심리를 걸거다 네 자 상대방이 자 파악킥 아 지금 기어권 주시면 돼 기어권 주시면 돼 와 대충 날카로웠고요 뜬금없는 기어권 네 벽 근처에서 와 공부 좋고요 자 시계 낚고 치면서 일단은 나와야됩니다 벽으로 라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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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미쳤네요 진짜 미쳤어요 아 미쳤어요 저게 저기서 저런 생각을 하나요 모든걸 걸었죠 네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인생공기 제대로 하고 있죠 와 아 아 아 한나 자 일단 보낸게 중요한데 양자 다시 자리 바뀌었고요 축축하다가 줘야되는데 와 포밍기 아 아 인간 탁지 아 인간 탁지 약간 약하죠 약 오 오 아 콤보가 약간 픽셀이가 났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좋은 모습 볼다가 아 잠깐 우리집 한 방 아 아 그야되겠죠 와 진짜 콤보 멋있는 콤보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저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원래 사람이 갑자기 멋진거 쉬웠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콤보 진짜 신기했어요 다시 보고싶은데 와 저 막히 빠방 빵 아 저 눕고 자 나락은 섣불리 못쓸것 같긴하고 그쵸 나락은 좀 아끼는 모습 오히려 소풍으로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시갱신으로 준비해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아바고 오른손이나 하나 나아 나락은 결정타죠 벽에서 한벽봄 둘 그리고 아치츠 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레지드라이브 아 끝자락이 걸렸어요 백돼시 하다가 맞은거죠 이거 아 저렇게 하는 경우가 참 그문데요 자 이데이요 하여튼 운이 많이 사용하네요 인생경기라니깐요 Lyn防 자 라이트닝 야 이양자 풀어주고 자 기다렸다가 초콩 아 우 날카로워 오오오오아 조용 drawer 야 자 야 야 살았어 아 와아~~~ 오는 철거하게 접어도 되겠네요 복권을 사러 가야되 venture 복권... 여기를 쓰면 안돼요? 여기는 아니죠 일본 복권 사러 가야되요 와아 아하 로하이 선수가 가야죠 진심야 힘들어 inging 사는 capital 로하이 정말 진정한거 같아요 아 너무 아쉽네요 케이스케이션 군수 오늘 뭐 너무 지금 인생경기 저런 약간 진짜 저런 성향이긴 했는데 애초에 저런 성향은 맞았어요 저렇게 살아왔죠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해왔어요 약간 흐동이죠 에켄을 잘 이용하고 거기서 이지를 걸어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로하이가 끊어질 수 있을지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 그냥 얘는 날뛰는 애다 중간에 혀를 끊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날뛰게 만들어주면 안됩니다 저는 로하이를 믿거든요 로하이는 좀 양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로하이 쪽에서는 뭐 약간 이런 느낌 마시고 조심하고 아아아아아아 막할 예정이죠 나는 오늘 막 사난다 어? 저게 사실 기억까지 아니었잖아 조건이었잖아 아무튼 레즈를 안만들어준게 좋구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저 겸죽으로 저렇게 못 맞추지않나요 전달합니다 오늘 진짜 온이 이쪽으로 다 물렸어요 지금 아 뭐야 저거 조건이 좀만께 네 때려주고요 자 게이지 않습니다 날아 미쳤죠? 어어 콤보 다이팡킥 또 갑니다 이거 위험했죠 이건 외캡맥인이시거든요 설렌도 막았어요 네 우와 소뽕 자자죡 자죽 되새 아아아아아 Lightning 급 Answer 급 Wahl 아 ما gnome 이건 위험한데요 얼하 κε aids 위기? 위기? 어어어어 분위기 찾아와야 돼 아직 게임 끝난거 아닌데 아 이거 약간 들이대는데요 내가 하는 철권이 아닌데요 아아아아악 슬라이딩 좋아 아 마시고 자 이거 되게 해줘야죠 따라? 내기지 내기지 김치 안돼 김치 안돼 깨자아 하나 둘 가겠는데요? 갑니다 갑니다 자 이거 이깁니다 이겨야죠 들게 확실해요 후단서가 침착하게 하라고 날아 날아 침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침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막가는데 왜 침착하게 합니까 어어어 그쵸 지금 침착하게 할 수가 망했어요 침착하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도 약간 폐기에 이게 지금 지면 안되요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니까 지금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게 약간 100으로 따지면 죽겠다는거에요 시간을 따 와아 이게 가장 싫은 타입의 진상 캐릭이거든요 지금 나락을 태세를 3번 이거는 아아 이거 말그대로 100으로 따지면 개활지에 뛰어왔는데 칵구팔로 혜택 다 따는거에요 그러니깐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 죽어도 된다 뒤에 자기장애 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에임이 좋다 우리팀이 죽을테니까 우리팀이 어차피 메꿀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때문에 와아 이거 이럴때 한국 캐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럴때 화랑이 화랑이 나타나가지고 네 사실 캘트 선수가 저평가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는 유전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거 한국 선수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거 보다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좀 도장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요 사실상 지명은 샤넬 샤넬 여골킬은 여골킬은 진짜 프레셔가 장난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답은 태권도 뿐이다 원투 원투 좋아요 로하이에서 그렇죠 다다 오히려 QC에는 화랑이 없기 때문에 저친구는 지금 화랑이 있고 말고 집안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보세요 너 아무튼 하지만 귀여운거 다 맞고 들게 다 해주고요 아마 리스크 있는거 좀 많이 뽑기 으아 괜찮은거 네 이건 죽어요 신다킹 아 요즘에 하네요 메켓 요거 한방 아다 막으네요 무리 없는 모습 하던대로 잘하면 되요 슈퍼돌려치기 원잽 날아 원잽 앞으로 밀었나 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풍 피하고 원투 잘하긴 잘하네 케이스케 컨디션 좋습니다 하지만 컨디션 좋다가 무조건 이기는거 아니거든요 날카롭긴 하지만 대초 마시고 넣었죠 지금 조스카이 조풍 앞에게 밀리면 안돼요 밀리면 안됩니다 안다 너무 아쉬운데 아아 아무리 케이스케 중간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케이스케 괜찮아 괜찮아 아오 아오 좋아요 와 적절한 대화 손이 좋네요 원래 좋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아 역전각 나온다 아직 몰라요 나 너무 욕심 안부렸으면 좋겠어요 조스카이 맞을생각 없어보이거든요 찍고요 받아치는 형식 좋습니다 오우 아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마무리 아우 아우 여기서 이제 보통 누가 나오느냐 보통 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휴유 선수나 타이카레라던가 팽이 두마리거든요 근데 안나오는것도 좋아요 왜냐면 알리사가 팽 잡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팽을 아끼면 오히려 좋을수도 있고 어떻게보면 샤이 선수가 굳이 약간 진이라던가 시크린인가요 설마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어 안좋은 선수 아 시크린이 안씁니다 알리사 누가 잡나요? 팽이 잡나요? 팽이 그래야겠죠 유리하지 않을텐데 자 네 아무튼 시크린 시크린이 일단은 선봉 중견에 오는거 정말 처음 보거든요 중견 잘 안오잖아요 보통 대장이에요 대장 아니면 부장이거든요 약간 좀 순서가 변경이 됐고요 어떻게보면 켈토 선수를 잘 모르니까 치크린 니가 좀 선택해라 페링이라던가 안좋은 수돌이라던가 원투를 많이 쓰는거 같다 그래서 그런걸수도 있지만 그런걸수도 있지만 수건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잡아줘서 균형의 추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역전까지도 해야되는게 입장이고 일단 치크린 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는 그 지옥에 와일드카드전에서 올라왔어요 아 그죠 무서운놈들이에요 무서운놈들이긴 한데 한국팀도 지금 뭐 거의 뭐 천명에 가까운 지금 일본팀들이 지원하는 대회여서 유일하게 지금 8강간 팀이기 때문에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진에 치크린 자 약간 네 자 아 반칙이라고 나락이 안보여요 저 맵에서 우와 케토 좋았죠? 네 좋았죠? 괜찮아요 케토 선수는 하단대로 하면 돼요 네 쫄필이 없습니다 네 원투만 조금 조심해야돼 원투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거 좋아요 어 어 페린 조심해서 그쵸 시가차 시가차 하단 카운터 잘 막네요 치크린 하지만 에너지 많습니다 계속 아직 괜찮습니다 아아 아 아 아 이거랑 끝났죠 나락이 근데 좀 막기가 힘들고 특히나 치크린 아미고 이런 선수들이 뭐 체비방까지 포함해서 잘 쓰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 확실히 내가 이기겠다라는 어 선택의 폭이 1라운드에서는 그렇게 비춰지긴 하지만 아직 끝난건 아니구요 네 어 오빠 좋아요 자 벽까지 하나 둘 따닥 하나 뚱뚱 그쵸 돌리고 돌리고 아이고 예 자 서로 아직 괜찮아요 도키차기 기다렸다가 초스카이 아 하지만 치크린 공부 좋네요 자 이건 이구요 자 어 이건 에반데요 자 자 자 자 이거는 축하타 있죠 축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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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축하타는 아닌거 같은데 네 지금 한국 코치딘들 지금 다왔죠 네 좋습니다 자 아 전작 콤보 픽사로 안나나요? 안나봐요 아 기다렸다가 아 원조 너무 큰거 노리면 안돼요 어우 아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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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게 말리게 말리 여기서 아 아 좋아요 기다렸다 분명히 하단 노릴거에요 아 말해줬어야지 아 늦었네요 알았으면 말해줬어야지 난 몰랐어요 어 어 도끼 기다렸다 아 엇박전하라 자 저장 자 여기서 어 잔심해서 이어지는 스텝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어 원투 자 빠지고 자 자 자 잔퀴 아 잔퀴 아직 뒤에 있어 발목에서부터 시작 천천히 천천히 아 잔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어요 아 때려쳐 아 아 아 아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네 소위 얘기해서 저거는 안칠 수 있을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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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에서 무한맵 일단 샤넬의 무한맵은 믿을만한 1승 카드 아 아 아 아 샤넬이 제일 어려운 구간이 치쿠린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샤넬 선수가 하단으로 게임을 푸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치쿠린 선수는 또 하단을 막는 타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앉아있긴 하지만 하단을 또 많이 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상 알리사랑 싸울 때 진이 그거를 좀 메꿀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요거 잡고 팽 두마리 잡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르마 잡는 시나리오 좋습니다 하단 아 이걸 막아요 2타 안 흘리는게 다행이에요 2타 흘렸으면 자울리도 안들어 그렇죠 자 이거 좋아요 아 보호 때렸네 원투 옆사이기 원투 치열해요 아 좋아요 치쿠린 좋아요 모자 벗겨지고 자 돌고요 네 중간에 저렇게 원거리 싸움을 하게 되면 테링을 쓸까봐요 아 한번 쓸 수는 있는데 뭐 진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 좋아요 이거는 개꿀이 부분이죠 네 아무리 시키면서 치쿠린 선수가 이제 좀 실수가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손쉽게 이겼습니다 네 좋아요 나락 한번 막아줘야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맞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자 왠아퍼 자 치쿠린 선수가 좀 유리하죠 그렇죠 아 그건 하지만 그리스가 약간 평해있어요 그나마 약하니깐요 상암 봅니다 네 원 어퍼 그나마 어 아 아직 기회 있습니다 나락도 심해야되요 아 나락을 너무 의심하다보니 아 보니까 중단이 오히려 열렸고 차닐 선수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나락이 아니잖아요 진나락이 워낙이 빠르기 때문에 자 원투돌라 저기 오른발 캔슬 차닐 좋고요 원투 시쿠린 수비 좋습니다 아 잘 때렸어요 네 시쿠린의 몰래 방어가 잘 통할 수 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자 샤넬 오른발 카운터라던가 오늘 나랑 히트리 열리고 있죠 샤넬 선수가 갑자기 아 오른발 여기서 조심해야됩니다 자 잡아 자 빠집니다 양잡 아 양잡 자 기술적인 양잡 시간별게 하면 되거든요 원투 시간별게 아이고 좋아요 그렇죠 마무리 시킬 수 있죠 자 샤넬 선수의 장점 네 이제 뭐 나락이라던가 요런거 뭐 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장면 아 이거 좋죠 이거는 무리수죠 그렇죠 팽들 이거는 너에게 맡긴다 드라이브 아니 이상은 다 빠지죠 샤넬 선수는 마무리를 잘해요 마무리를 잘해요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를 정말 잘해요 오우 오우씨 드라이브 조심해야됩니다 오오오 어어 오오오오오 안 끝나자 안 끝나자 채인 조심해 떼서 자 세 어세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깜치지마 아직 안 끝났소 아직 안 끝났소 깜치째마 정신 침사 정신 하려 깜치고 있어 안 됩니다 시쿠리오크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1,2라운드가 카운트에서 끝냈는데 끝냈잖아 끝냈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잠깐만요 왜 깝쳐 끝냈죠 어후 샤넬 다행이다 중요한건 펭 두마리인데 버프를 줘야해 펭 두마리 잡아먹고 버프를 주고 노르마를 꺾어야해 이 시나리오에요 노르마가 나오진 않을거야 그치? 그치?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마후유 선수 펭이죠 병맥 고를거에요 최악은 뭐냐면 좁은 병맥 골라가지고 막장 고르면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랜덤 고르면 좋구요 네 상당히 있는 친구지 뭐 시간을 일단 많이 쓰니까 아후유 선수에 일단 맵이 좀 그지같은데 걸렸는데 그 벽 두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신맵인데 거긴가? 네 근데 여기 일단은 아 아니네 드래곤네스네요 골란거 같은데 좁은 맵 어쨌든 아무튼 무리할거에요 무리 펭은 알리사랑 게임을 할때 대각선 양호흥 후밍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실 뭐 근접에서는 좀 약해요 네네 알리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갑니다 그렇죠 저렇게 시갱신 피하는거 좋구요 아 이거 그나마 싸게 맞죠 하지만 반식으로 잘 뛰고요 그렇죠 벽을 밉니다 누워있을지 알았나 봅니다 늑단 자 아 이거 아니죠 와 이건 정말 잘했죠 어어 아 잘해놓고서 이거는 음 아쉽네요 아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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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던졌죠 고맙습니다 네 저 아하 던졌죠 고맙습니다 좀 많이 던졌죠 네 저기서 여기서 슬라이딩 흘리네요 와 흘리고 가장 흘리고 아픈 데미지는 없어요 네 자 이거 이득 가져가고 튀기차기 박치기 버려야됩니다 아 여기서 막죠 하지만 좋은거가 안돼 하단 네 괜찮아요 뜬거무식 나오는거 조심해야 돼 어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아 좋아요 역전가 역전가 갑니다 역전가 갑니다 벽돌리기 어 막아내구요 이제 아디슨 통신 아 아 크로스카운트 아 아 아 그쵸 레벨업단계거든요 네 그쵸 말립니다 말립니다 제가 마운 선수는 호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쵸 아 근데 마운 선수가 마운 선수라는 지금 플레이어가 못하는건 아니고 단지 이제 알리사를 상대하는 법을 익숙하지 않다 정도요 네 자 여기서 자 하단 뒷니크 네 뒷니크는 좀 깔아두는거라서 팽이 의식하면 더 좋습니다 슬라이딩 하지만 네 요번 라운드 좀 힘들어진건 맞지만 자 호밍기거든요 여기서 상황보면 되죠 아 여기서 저 캐슬 오른발 아 오른발 기다렸다가 아 아 나쁘진 않았는데 네 상대방이 그정도로 당할 레벨은 아니었다 요번 라운드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끝내주면 좋습니다 네 어렵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자 샤넬 아 아 벽까지 날까요 벽 근처까지 갑니다 기독이 조심해야 돼요 자 허보 예 저거 딜캐 별로 없어요 강련장 여기서 어 벽판 커키가 한번 노려 아 기독이 어 아 아까쯤 딜캐가 아쉽네요 아우 자 멈추고 아 이 구간이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린건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고 있습니다 샤넬은 오른 오빠라던가 오른발이라던가 뭔가 좀 잼지가 많이 나오는거죠 그렇죠 다이내믹레인지 오랜만이 보는데요 자 구석에서 자 여기서 끝내면 좋거든요 여기 몰렸죠 일단 나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아 고마셨어요 아 개꿀 좋아요 워퍼 원투 아 넉단계수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줍니다 2타 기상원투 빠집니다 긴장되는 순간이구요 자 자 시간은 30초 샤넬 유리하거든요 구석할 필요 없습니다 아 아 아 어 어 하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양잡으로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서 한국팀 탈락합니다 아 분명히 이기는 각이었는데 네 네 좀 뭔가요 자기 가족 사진이겠죠 아 어쨌든 유 유 유 유 유 유 연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우승했으면 좋겠지만 이번 연도는 어쨌든 1번 팀 중에서 우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단 근데 이제 약간 경계에 집중을 해야되지만 오우 선자 2득 플러스 2 가져갔고요 빠져줍니다 빠져줍니다 뒤돌기 아아아아아아 유우 선수의 전매특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니다는 옛날 콤보까지 유우가 승률이 되게 좋아요 유우 선수 오늘 컨디션 좋다고 말씀드렸고 야마사가 우승한다면 2번이 아닐까 야마사 이름으로 우승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마스터컵은 야마사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이후로 많이 나갔는데 자 스탑후보 4타 5타 아 6타까지 근데 이게 이제 재팬 사이에서 같은 죽음의 조를 만났던 둘이잖아요 기억나시게 아 그렇죠 네 우어어어 클라스 완벽하게 개선을 합니다 유우 선수 클라스 아 자 지금 4대2 역시 야마사 그렇죠 오늘 유우의 컨디션 너무 좋거든요 네 자 자 다시는 날 무시하지 마라 내가 TWT에서 좀 약했지만 팀전에서 잘한다 아무튼 스킬이 전속 매니저죠 그렇죠 야마사에 야마사에 뭐 정신적 지휘주죠 네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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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저 팀전 원투어 기다리죠 짬바라는 척하고 또 뒤로 빠진 유우 아아 자 일단 각은 만들었어요 각은 만들었어요 각은 만들었어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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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스크류 자 패턴 들어가겠죠 자 참고로 유우 선수가 이걸 이기면은 탈락 아리스 컨트롤 선수는 탈락하는거죠 자 아아아아아아 야마사아 유우 유우가 오늘 유우의 컨디션 아 오늘 유우 진짜 네 날이에요 자 그리고 저 치리치리 마지막 아 바로 옆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여기는 무슨 팀이죠 여기가 아까 그 아리사 타이술은 여기가 나가리사아 아이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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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사 있는 팀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케이가 얼굴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뭐 야마사 오늘 좀 우승을 한다면 요번이 네 네 좋은 라인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아마 사나 팀 탈색이 탈색인 케이가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치리치리 팀을 보여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치리치리 팀이고요 아 그래요? 네 치리치리 팀이랑 여기가 치리치리에요 그러면? 네 여기가 치리치리 팀이고요 그럼 맨 마지막이네요 모든 경기가 끝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컴버 이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쿠리쿤인가요? 아니면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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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 2014년. 2015년을 다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팀. 한국인이 다 주력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마스터컷 10년 역사에서 한국인이 참가를 처음부터 했던 건 2012년도부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해먹었다. 그래서 뭐 들 수도 있다. 한일전이 맨날 이길 수 있는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팀들 중에 한국 팀은 딱 두 팀밖에 없어요. 아 717 나왔어요. 자 다시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 717 설마. 여기서 717가 또 올라가나요? 또 한 건 하나요? 917는 붙잡은 것 같거든요. 917 잡았나요 그러면? 마지막. 아 진짜. 그쵸. 도끼도 사용하고 칼도 쓰고. 그렇죠. 그렇죠. 무서운 남자죠. 심지어 팀원도 지금 봐도 그렇게 센 선수는 없어보이는데. 그렇죠. 이 라인업에서. 마지막 대장까지 온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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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다시 한 번. 고보. 자. 호밍이. 리리기 때문에 호밍이 한 번 넣어준 거죠? 그렇죠. 자 후킹이 다음에. 리리도 코미도 후킹이 다음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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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보 약간의 때렸었는데. 아 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 아 우르노퍼 때려서 약하게 때린 줄 알았는데. 뒤돌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리리기 유저는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아 그쵸. 웃으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 원점 걸렸어요. 네. 상대는 칼리 칼리거든요. 콤보. 자. 바닥에 일부러 둔 거죠. 삼성 안 때렸던 건 상황 보는 겁니다. 네. 호밍이 돌리죠. 자 후크하이 맞고요. 하단 긁어주고요. 자 하단. 슬라이 안나가고요. 네. 슬라이딩. 기다렸다가. 계속. 하단으로 괴롭히고 있죠 지금. 빠지고요. 자. 슬라이딩. 다운받 하단. 커킹 조심해야돼. 와아. 파운터. 몇 가드. 아 이거는. 와. 설계적. 역시 칠리 칠리죠. 역시 칠리 칠리죠. 칠리 칠리 밖에 못하드. 그러니까. 이긴다면 이 친구 선수는 힘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 팀이. 그렇죠. 주목받는 팀은 아니지만.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단 찍어주고. 어. 찍어주고. 네. 여기서. 외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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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하단. 외너포. 슬라이딩. 아아. 찌리 칠리 선수. 사실 커킹이 좀 무서울 법한데. 그렇죠. 아아. 패턴. 끝났죠. 와 이거 완전 패턴이네요. 네. 일부러 기상 외너포 넣어주고. 원투나 이런거 내어주면. 행이동으로 빠져서. 와. 아니 저는 왜 치리치리가 올라간지 알겠어요. 와 역시 치리치리인가요. 역시 치리치리. 역시 치리치리인가요. 여성팀원이 있어도. 그렇죠. 내가 캐리한다. 그렇죠. 찌리치리. 내가 캐리한다. 여기서. 아 여기 마싱크 샀던건데. 역시 치리치리를. 역시 치리치리. Gr decep. 와 4강이. 그먼저 성격制isticisticistic Dimid fest. 이 멤버를 데리고 4강까지 갔어요 지금. 이 멤버를 데리고 4강이라니. 대단합니다. 뭐 하는거 별거 없는데. 도 진과 AK암 gn하 형. 합 groups. 신환사원. 아 그러게요. 그 결과가 궁금한데 지금 아직. 어? 타이세이 팀이 떨어졌습니다. 아 타이세이가 떨어졌군요. 역시. 그쵸. 굳이 얘기하자면 타이세이 팀 보다는 그 스테븐 팀이 올스타 개념이고. 도쿄 팀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시로 바꾸신 카게마로 만바 빼고는 사실 버릴 선수가 없고. 그렇죠. 맘바 빼고는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타이세이 팀이 절대 약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타이세이, 카리, 겐 등등.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42번 한국팀이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얘기할게. 너무 강팀을 보냈어요. 아 치리치리 만나러 갔어야 됐어요. 그렇죠. 치리치리가 훨씬 나았어요. 사실 그렇죠. 전력상 그게 훨씬 나았거든요. 고를 수 있었다면. 하지만 좀 뭔가 이제 그들끼리의 그 회의 내용에서는 뭔가 좀 저쪽 팀을 갔어야 됐는데 변수는 아까 전에 이제 카즈야를 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누구죠? 카즈야를 했던 선수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글자. 케이스케 선수가 너무 잘했죠. 네 케이스케 선수가 너무 잘 됐고. 아무튼 그만한 전략이 있었으니까 그 팀을 골랐겠죠. 그렇죠. 사실 전략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겠죠. 그렇죠. 아 물론 뭐 저기 에코벅스 팀이 나왔었더라도 잘했겠지만 단판에서 에코벅스도 뭐 무조건 우승한다는. 그렇죠. 무조건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컵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3회 연속 우승 이런 선수는 없습니다. 네. 한 2회 정도? 연속으로 우승한 선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팀이 마스터컵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건 한 2013년도 정도니까요. 뭐 일단 이겨도 명예밖에 없지만. 그렇죠. 사실 그 많은 팀들 중에. 그게 더 어려운 팀이야 그게 더 어려울까. 차라리 상금이 있으면 이게 막 최정예 집단으로 나올 텐데. 그렇죠. 이게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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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4강 준비하고 있고 선수들은 다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야마사는 지금 우승각이긴 해요. 물론 지금 가장 강한 팀은 야마사를 잡을 수 있는 팀은 역시나 아까 전에 처음 엔트리가 등록되었던 일본 팀이었던 이 프로팀. 네. 아미고, 시로, 박구시, 카게마루, 만바. 아마 이렇게 예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변수라면. 어... 나가사키. 네. 아까처럼 케이스케가 다시 한 번 인생 경기를. 아니면 치리치리가. 뭐 일단 일본에서는 영웅이 됐겠죠. 치리치리가 저렇게 우승하면 영웅이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영웅이죠. 네? 누구의 영웅이죠. 치리치리 영웅이죠. 혼자 다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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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박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꿀인 부분. 네. 뭐 여하튼 뭐 한국 선수들은 떨어졌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뭐 지금 남아있는 치료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지금 남아있는 치료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대회는 하고 팀이 우승하실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어. 이런 어떻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문물이라고 그래. 그지 못해. 이 일본 내에 철권도 분중을 해주고. 네. 뭐 저희가 축하도 해주고.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 되게 좀 매너가 좋다라고 느낀 게. 대회 지고도 잘 안 가더라고요. 마스터컵 끝나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축하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이 멀지 않으면. 끝까지 남아서. 이제 축하해주고 이런 거. 다 보고 갑니다. 네. 그거는 한국은 있을 수 없어요. 한국은 지면은 A 그러고. 그냥 바로 집에 가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좀 우리의 좀. 나쁜 문제. 근데 일본은 좀 그런 거 보면 대단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본 선수들만 남았지만. 저희가 또 내년에 또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내년도 있는데. 내년도 있기 때문에. 그 애보 제펜이 있어요. 예날날달에 애보 제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선수들의 잘함을. 칭찬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뭐 아까전에는. 뭐 아무래도 한국 팀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감정을 한국 팀에 좀 쏟은 건 사실이지만. 네. 뭐 이제는 없잖아. 그렇죠. 유난하 잘했고 잘못했고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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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갈까요? 네, 갑니다. 갑니다. 자, 한지 변경을 하겠습니다. 한지 변경을 하겠습니다. 질 수도 있어요. 누가 지고 지겠어, 저기 무대에서. 다 팀원들이 다 상의하여 가는 겁니다. 뭐 선봉을 내가 하고 싶다고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팀 데이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팀 데이 가면 전략 되게 많이 쌓아요. 예를 들어서 경우에서 있죠. 브라이언이 저기서 나오면 내가 뭐를 하겠다. 만약에 1번이 정해졌으면 2번은 봤을 때 네가 해라. 또 졌을 때 3번.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순차적으로 계획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보시는 뭐 책임이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샤넬 선수도 좀 아쉽게 됐고. 그 부분으로. 한국 팀을 잡고 왔죠. 네. 계속 글로벌 글로리로 나오나요? 네, 글로벌 글로리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갑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잘못한 사람은 아까 그 DJ. 네. 저희가 제일 지루했죠. 오늘 대회에서 가장 지루했던 경기는. 그 DJ가. 철권음악을. 자 갑니다. 저는 한국 내일 할인전 이벤트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잘 재밌게 놀다. 그러니까 언제나 느끼는 건데. 간 한국 선수들은 되게 즐거운데. 보신 분들이. 막 좀 이렇게. 문제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다시 화면이 바뀌었고. 바쿠시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야마사 팀이야. 네. 아니면 다시 새로 만들어진 신생 프로팀. 네. 아미고를 기반으로. 시 로 바쿠시. 카게마루. 맘바. 그리고. 이다나. 풍우나라고 할 수 있는 치리치리. 네. 그리고. 나가사키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치쿠린과. 저기. 누구야. 제카노네. 노르마. 이 군단. 네. 자. 요렇게 이제 4강이 압축이 되어집니다. 노르마가 나온 것 같죠? 바쿠시 대 노르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거의 에이스를 내보낸 거 아닌가요? 사실. 바쿠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잭은. 절대 질 수가 없다. 아. 그런 말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 일단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다닌다. 트위터에 썼나요? 아니요. 본인이랑 라인을 하면서. 아. 라인만. 트위터에서 쓰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바쿠시는. 자. 자신감을 보였어요. 노르마 따위는 내가 잡는다. 노르마가 검증이 뭐. 바쿠시한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나랑은 게임한 적 없잖아. 약간 이런 거. 플라잉힐. 갑니다. 턴핸드. 보내죠. 한나. 자. 이거 콤보죠. 콤보. 어. 느리나다. 노르마 선수가. 약법치고 느리나단 기상킥을 많이 해요. 약간 버릇인데. 어. 잘 통하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에 최신기술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얼굴이 나와있거든요. 어. 최신기술이고. 캠 두개만 달면 되는데 최신기술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바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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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시 지금. 가장. 마스터급에 강한. 바쿠시. 가게마루. 만바는. 이상적인. 지금. 올수타기 때문에. 하지만 노르마. 한국대회를. 우승했었던. 노르마거든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빵. 아. 슬레지. 역시나. 노르마는 노르마다. 개인이 파이날리스트는. 역시나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요. 야. 바쿠시는. 나 그런걸 고른다. 아. 다시한번. 벽으로. 아. 쎈걸로 때리려고 했으나. 네. 자. 짐으로. 욕심이 가득한 바쿠시. 아. 보고되지 않았고. 딜 빠집니다. 노르마의 어퍼를 어느정도. 좀 신경을쓰는 바쿠시의 움직임이죠. 네. 리프터 아빠. 자. 일단 니가를 시전하고 있어요. 리프터 아빠 어디다로가. 자. 빠집니다. 잭이 오게끔 만듭니다. 자. 아. 노르마 선수. 좋았구요. 자. 양자. 북. 북. 찍어주고. 자. 레이지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 이거 레이지를 맞고요. 아. 슬래치에머. 아까전에 말은. 취소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안정해라. 아. 아. 플라잉힐. 아. 우와. 플라잉힐이요. 매 라운드마다 플라잉힐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나. 자. 어어. 캐슬 안했어요. 두 번. 여기서. 자. 하단. 흘리기. 어우. 흘리기. 흘리기 원래 나왔어야 됐죠. 2타. 2타 때 이미 흘렸어야 됐는데. 2타까지. 아. 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로마를 잡으면. 전력의 반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베다. 자. 슬래치. 누워. 머신건. 우아!!!! 잡아내면서. 일단 불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시로 선수가 나올거고. 사실 덱을 잡을 수 있는 키링은 맞습니다. 시로, 카게마루, 중도가 좋지않을까요? 아멘 선수가 굳이 나와요. 역시 카게마루가 나옵니다. 예전에 또 과거에 태그2때 세계대표가 노비아 더불어 한국대표 선발전을 뽑힌 적도 있었고 잭으로 그 당시에 이제 브루스랑 잭의 조합을 썼기 때문에 잭에 대한 심리에 좀 능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카게마루가 기본기가 너무 좋아요. 기본기 좋은 유저의 카게마루, 타케 이런 선수를 둘 수 있는데 저기는 이제 바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간 무표정이에요. 포커페이스 이러면서 맵을 좀 봅니다. 아 그렇죠. 웃는 표정은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면 정말 헤맑할 게 없는데 네. 제가 카게마루 선수를 봤을 땐 직장인이었는데 아 지금부터 직장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직장인 프로게임이거든요. 아 저거 콜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요. 그렇죠. 차예요. 검은색 차. 뭐 쿨어찬다. 저거 안 먹어봤어요. 아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거 일본에서 팔고 있는 차인데 콜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닙니다. 네. 자 당연히 조시가 나오겠죠? 네. 카게마루 선수는 드라이브. 레이지 드라이브에서의 소위 얘기는 사기치기. 사기치기를 진짜 잘하죠. 네. 야바이라 그러는데. 정말 잘하고. 네. 역전승이 들어갑니다. 물론 어퍼 맞고 디키가 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길게 봤을 때는 좀 불리한 매치가 맞아요. 제 입장에서. 하지만 언제나 단판은. 모르죠. 모르죠. 네. 네. 조시가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판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아진. 네. 이. 카게마루 선수가. 정말 숨어있는. 네. 한국 선수들은 좀. 강하다고 평가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아. 흘렸어요. 아. 도로마는 좀 정평이 낫죠. 이제 인정을 받은 선수. 기다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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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심리죠. 아. 예희. 오오오옵NT! 야. 야!! 야아아아.... 몇번의 심리가 오고갔나요. 까악. 와 노르마의 오르나스 다음에. 와 잼조 обнаруж草 나 rechts거 같은데. 정말 좋았는데. 카게마루 멘탈 부饒지지 않고. 다시한번. 재역전. 역시 수중이 높죠. 4강까지 올라온 선수들은. 사실 볼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1 2 중단. 하하하하하하. 카게마루 선수는 커킹이라던가 이런걸 좀 많이 쓰진 않아요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기본기로 많이 승부하는 포털 그렇죠 프레임이나 이런걸 좀 배반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플레이어죠 아 왜 넣고요? 아 딜게임! 기다렸다가 중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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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기본기가 좋아요 뭐 일본의 그린이였죠 자 빠지구요 하지만 노루마라면 자 여기서 조력 이렇게 확실하게 때리려고 왔습니다 그 노루마의 장점이 오른잡기랑 양잡이잖아요 카게마루 선수가 잡기를 워낙 잘 푸다보니까 제 아무리 노루마라도 으아아아아아악 이거는 거의 패턴이죠 패턴이 패턴 색 유저들이 많이 쓰는 패턴인데 유효했구요 자 화면이요 네 파이킥 아직은 몰라요 그래도 기세가 네 카게마루로 그렇죠 때려주구요 네 자 노루마 설마 아니에요 노리고 있었어요 카게마루는 카게마루는 28년을 알아요 이건 내가 했던거야 내가 예전에 태권도 많이 해봤던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역시 유우 선수가 지금 자 결승에서 만나자 약간 이런 이미지죠 우리 둘이 만나자 오늘의 히로우인이죠 자 오늘 KSK 네 KSK 한건 했거든요 한건 했죠 네 막 거짓말처럼 녹는거 아니죠 아유 근데 또 몰라요 또 사실 몰라요 왜냐면은 진짜 기본기 단단해가지고 아 KSK 선수는 게임을 많이 안 찍어서 좀 나긴 해요 네네네 네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거는 봐야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단이나 이런거 막히고 카즈한테는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자 아 정말 운 운만으로는 뭐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는건 아니지만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KSK 선수기 때문에 아마 오늘로써 각인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이 선수 더이상 약자평가를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방을 해주는 선수 네 KSK 여기서 이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카게마루 단단함의 대명사죠 네 태세 하단 기다렸다 하단 하단 기고건 자 일부러 원잽만 내밀고 와아 이거를 사실은 반시계를 잘 안하는데요 시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신거 자 계속 반시계 돌고 있죠 아 걸렸죠 이번에는 하기만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마무리 호밍기거든요 그쵸 저씨가 원래 하단을 긁어주다가 오다마자로 호밍기를 까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하단 무릎 와 횡이도 이득 8 가져가고 하단 카게마루 선수는 뭐 니가 한국팀을 잡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나한테는 안돼 와아 카게마루도 전에 잡을 뻔했거든요 아마 그쵸 전력이 있고 아 끝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카게마루 선수가 정말 다 다수를 잡기에 정말 유효한 멤버다 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죠 지금 그렇죠 굉장히 단단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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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나락을 흘려버리면서 네 그나마 흘린게 다행이죠 네 어 느리게 때렸죠 방금 자 여기서 아 기원권 카운터 냈는데 서로 카운터가 나오고 지금 이득권 가져가고요 네 한 번 더 뻥발 자 일어나 자 다시 한 번 와 카게마루 특기 나옵니다 카게마루 자 여기서 사기질려고 했으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카게마루 역시 카게마루 이거거든요 이것이 카게마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기를 잘 친다 그렇죠 야바이쿤입니다 너르리인 선수거든요 저시로 이런 플레이 많이 볼 수 없어요 어디서 그렇죠 아니 사실 뭐 조시 저분도 다 공감할 거 저건 뻔한 거예요 조시끼리 얘기하면 토킹 로고랑 토킹 엘보 무슨 조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잘 맞히는 조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저걸 마치기 때문에 프로게이머 계약도 한 거고 예전에 대표도 됐었던 거고 그렇죠 사이 때도 제가 알기로는 4강까지 들어갔던 걸로 그때 그랬죠 네 노뷰를 잡았었죠 그래서 패잡고 할 점에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갔던 거고 기본 실력은 입증이 된 선수예요 그렇죠 마이오일 선수가 나오고 그렇죠 마이오일 선수가 아까 샤넬 선수를 잡으면서 끈질기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의 영웅이 됐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샤넬 선수를 잡기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 형이 하나죠 그렇죠 팽으로 잡기가 힘들었을 거 같은데 자 여러분 보시는 건 이제 4강전이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결승전으로 갑니다 네 네 네 네 네 조시가 소위 얘기해서 빨강단에는 꽤 많아요 뭐 근데 보라단 구간과 특히 이런 대회 구간에서는 많이 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물론 고수들이 양념용으로 치긴 하지만 네 주력으로 사용하는 선수는 카게마루 선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통틀어서 네 복잡이랑 비교하면 좀 미안하죠 네 복잡 네 네 아무튼 네 대회에 나오는 애가 너밖에 없어서 네 네 없죠 네 네 조시가 많이 없거든요 복잡도 근데 노비 한번 이겨가지고 아 그렇죠 노비가 치사기 고우케 골렸어요 네 그 영상이 나와서 이랬는데 네 네 네 마오유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르생크님이 말씀하신 말이 사실 맞아요 네 이 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부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맞는 말 하셨고요 네 한국 선수들이 좀 모르실 수 있죠 네 네 때려주고 저 거리 소지가 정말 좋아요 카운터가 지금 네 보시면 잘 재요 네 잘 재요 진짜 잘 재요 아 그 타게마루가 하는 패턴은 우와 아 아프죠 이거 끝나죠 악천고 마무리 아 안전하게 네 네 와 이건 정말 원투를 할거라고 예측한거죠 그렇죠 카운터 자 이 한방이 무서운거에요 사실 그렇죠 날카로웠습니다 움직임 좋고요 이걸 맞아요 맞았고요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와아아아아아아아! 양손 안 나와 한 번 더. 호밍기! 호밍기! 한 번 더! 아! 두 번 더! 적당히 해라. 카게마루 화가 났죠? 아 이거는 확정이죠! 화가 났죠 카게마루?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카게마루의 마수리! 아따~~ 마후유~~~~ 내가 괜히 한국팀을 잡은 게 아니다! 다시한번 자 거리조절 거리조절 되게 없는거 아 이거는 카게마루 잘 먹었구요 그러니까요 다시한번 포밍기 맞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죠 카게마루 선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카게마루 입장에선 기다리고 있다가 아아아아아아 그림같구요 그러니까요 서로한방 서로한방 기다리고 있다가 아아아아아아아 좀 더 카게마루가 침착했죠 그리고 호소텔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카게마루 선수도 학습능력이란게 있거든요 하박이 중단 하박이 움직임 좋구요 포밍기 카게마루는 벌써 카운터를 냈고 자 2등 뒤돌아서 치열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모르죠 아 끝나진 않아요 끝나진 않은데 상황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한방싸우 한방싸우 아아아아아 이렇게 잡으면 또 모르죠 이렇게 잡으면 또 모르죠 네 갑자기 또 이렇게 갑분사가 되버립니다 마후유가 이렇게 되면은 스크마크 선님도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펭을 잡는거에 좋은 캐릭터라 아미고 선수를 좀 아낄거 같고 네 아미고를 아낀다면 맘바 선수가 나오는게 전 좋아 보이는데 맘바 선수가 제일 낫죠 네 왜냐면 펭의 하단이나 이런것들을 이렇게 커킉이라던가 이런것으로 근데 다만 커킉만 키고 딜케이가 좀 아프긴 한데 아 저쪽은 벌써 치리치리 팀이 나왔어요 치리치리가 나왔는데 아 저쪽은 저 선수가 전부니깐요 네 그렇죠 아아 아아 회의가 길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죠 우승해야 되거든요 캡틴이 누군가요 카게마로가 일단 제가 봤을땐 캡틴은 카게마로가 왔어요 카게마로가 지금 자 아미고를 출격시키나요? 아미고요 아미고요 이건 좀 큰 카드 묵직한 카드거든요 아미고 사이에서 우승해서 나락에 한번도 그의 나락은 막히지 않았다 네 아미고 선수의 나락은 막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2017년 일본 대회에서 그나마 빛을 바랬던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자 미시마 도장이 나왔고 네 아미고가 출격합니다 네 아미고의 장점은 이제 앉았죠 그리고 나락 나락 그렇죠 나락 히트율이 장난아니에요 그리고 복장 조조의 기묘한 몸을 스프레이션에 네 아미고는 나간고 도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라서 이 매치업도 정말 지겹게 많이 보던 매치업이죠 특히 일본에서는 이 진대팽 매치업 진짜 많거든요 아미고가 도저 예전에 타케야마라던가 타이조라던가 네 자시 한번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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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보겠습니다 스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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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탄트 와 자온이다람이고 와 역시 우승자 개인대회를 우승했던 선수거든요 와 잔심이소 왼치 전장코버까지 잡기 짠손 짠발 알면서도 당한다는 그 기술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뭐 계획이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건가요 자 우리발 카운터 몬트돌려차기 아직 나락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잔심 몬트내려찍기 아 들게 좋구요 그나마 카운터 바닥찍고 하단 이합선택 뭐 그렇죠 빠지고요 아악 남은거는 타이칼에 치쿠리 지금 치쿠린을 누가 잡을거냐면 저기서는 시로가 잡을겁니다 그렇죠 시로를 치쿠린을 잡기에 지금 있고 여기서 치쿠린을 잡고 여기서 치쿠린을 잡았던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진대진 진대진은 그 당시에 안하지 않았나요 근데 아니 그때 진대진 했나요 했는데 아 아 동캐릭전에서는 치쿠린은 자신이 없지만 타이카레를 지금 아 아낀거죠 타이카레를 뒤에 있는 스티브라던가 네 뭐 지금 여자 캐릭 맘바 선수라던가 이런거는 그래도 펭이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동캐릭전으로 한번 비벼보겠다 아보룸발 차기 타이밍이 중요할거 같고 아보룸발이 나올 때 이제 오찌라 그러죠 오른풍신 왼찌 왼찌 잘 안나오죠 사실 오찌를 좀 많이 쓸건데 아보룸발 차기 타이밍이 중요할거 같고 아보룸발 차기 타이밍이 중요할거 같고 아보룸발이 나올 때 최근 대회의 폼으로만 봤을때는 아미고가 더 좋다 그렇죠 치큰 선수가 우승했던거는 그래도 좀 2년 전이니까 어쨌든 하여튼 버전이 다른거니깐요 자 그땐 세븐이었고요 그렇죠 갑니다 나라아아아 그의 나라 이거 사이대 통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동캐릭이기 때문에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나후 1타만 그렇죠 2타는 위험하죠 네 펜슬 잘없죠 펜슬 빠르고요 몬투돌려차기 계속 펑발 펜슬 하단 아우 자 몬투돌려차기 느리게 때렸죠 벽을 보기위해서 아미소스 벽에서 특히나 강한 진압이 아이아아 콤보 베너뻐 자신감이 가득 차있어요 나다 난 널 잡았었다 최강의 진은 나다 사실 여기서 진 제일 잘하는 선수는 최강진이라고 얘기해도 뭐 가원이 아니죠 북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일본 오든지 어? 하단 아! 이거는 자기도 맞네요 치크린 줄서도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원투 원투 하단 기다렸다가 브라질리아 한번 노려보겠구요 호민기 치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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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면 쓰고싶을건데 아직 데미진 아닙니까 오히려 레이지모드를 만들어주면 첩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요 카운터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드라이브도 살아있구요 기다리는 아미고 중단! 중단! 아아아아아아 너무 참았나요 치크린 치크린 입장에서는 카운터를 내기가 정말 까다로운 아미고 선수의 패턴 자 그나마 힘을 내는 치크린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뒤가 없겠죠? 하단 무릎차기에서 치크린 강수 한번 심어두는건 좋은거에요 하단하는 척하고 중단 자 나락 아 여기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나락 조심해야죠 이제는 밝기 오오 이야아아아아아아 행동으로 피하면서 라운드 따라갑니다 치크린 아직까지 얼굴에는 확신은 없는거 같아요 네 네 치크린의 얼굴에 고민이 많아요 네 하단 다시 공발을 썼습니다만 아미고가 빨랐고 그렇습니다 자 하단 하단 정강이 풀어주세요 어? 원 치클린의 호우가 우킬 경우를 기억하십시오 네 똑같은거 원투 내려찍게요 아미고 따라갑니다 아미고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치클린 나랑 조심해야 돼요 치클린 아아아아악 아 그래 안 끝나고 여기서 봐야돼 중단 아단 중단 가 기다리자 어이구 정지 가 자 중단 이끄 끝 가 üp 강력합니다 아미고 아하하 남은 건 타이 카레 남은 건 타이 카레입니다 nasho 타이 카레를 허락했습니다 뭐야 미 네 여러분들 는 아는 척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의미 어쨌든 멀ulated 다 알 수 없는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 남은거 타이카레인가요? 자 타이카레 어떻게 보시나요? 제6선수는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재량이나 기량은 있는 선수인데 물론 존재는 합니다만 전적이 없어요 전적도 없고 이 팀을 만약에 무지겠는데 아미고시로 바꾸시카게만 지금 남아있는거는 시록 아미고 맘바 솔직히 아미고를 쓰러뜨린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캐릭터적으로는 시록 선수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거고 조금 껄끄러운건 맘바 선수인데 맘바 선수는 어쨌든 최근 성적으로 봤을때는 이 4명 선수 중에선 가장 제약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반면에 지금 이 팀에 지금 남아있는 선수는 지금 대장해도 되죠? 그렇죠 아미고만 어떻게든 쓰러뜨리면 아미고가 문제죠 타이카레 불가능한 스코어는 안되요 4대 스코어가 갑니다 아 좋았구요 약간 잔상이 보였죠 아 좋아요 타이칼에 부스님의 힘으로 하단 어 많이 긁어먹었죠? 어느새 반피가 너무 뻗거든요? 중간에 끊어주고 하단 아 좋았죠 자세 잘 이용하고 있구요 짠손 일단 자세를 이용했어요 운수라는 자세죠 앞으로 들이대는 자세인데 운수에서 자세 이용한 다음에 하단 밟아주기로 날라차기 손방격기 클라스 그만큼 짬이 있으니까 그렇죠 급합니다 서로 아아아아아아 타이칼이 급했어요 네 여기서 뭘 개겼다는거겠죠? 그렇죠 조금 급합니다 아 여기서? 파우터 파워크래싱 많이 쓰는 기술은 아니지만 3타까지 기판 2타 아 이거요 넌툰 네 넌툰 네 접근조사원 서로 그렇죠 식단 콤보 자 벵이도 걸리지 않고 가드는 좋았을 오른발! 아미 선수가 지금 시계행신 하는 거를 조금 시원하게 때려야 되는 타이케아 입장에서는 자, 여기! 여기서 나오고! 양자반으로 방면차! 자, 지금 양자반 나왔어요. 점프 왼손 나갔다는 거는 위... 커맨드미스죠. 네, 커맨드미스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대회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자, 시계행신 노리고 있는 타이케아의 아미 선수, 카운터 여기로 자, 콤보! 아미고도 포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포기할 수가 없죠. 다 왔는데, 다 왔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해주고 조심해야 돼요. 결승이 꼬빈! 자, 여기서! 실제, 실제 맞고! 아, 2대2. 2대2. 네네. 자, 나가사키 팀은 이 라운드가 없었어. 2라운드입니다. 시계행신 하니까 후밍기 한 번 섞어줬는데 아미 선수도 냄새를 귀신같이 맡았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 콤보! 아미고! 아니다, 콤보 드랍은 좋아요. 아미고 일정에서는 네! 와아아아! 아, 콤보! 아, 도라! 이건 남은 도끼가 도끼입니다! 아, 아미고의 마무리! 아미고는 강해! 아, 도라운드는 안정하게 유로바 기노리를 죽었습니다! 아, 나가사키 지금 시며버스 기리기리 하지 않나요? 네, 기리기리 하죠. 아, 결승!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번 마스터컵은 보통 도라운드가 없었죠. 네, 네. 어쨌든 이 두 팀 중에서 가려줄게 될 것 같고 뭐, 충분히 납득하는 팀이었어요. 네, 네. 아, 원래 강한 팀이었고요. 칠이치리의 4강이 의외지. 칠이치리의 4강이 의외일 뿐 심지어 타이세이보다 성적이 더 좋아. 아, 네. 칠이치리의 4강이 이해가 안 갈 뿐 만약에 타이세이 팀에 칠이치리를 꼈다면 아, 그러면은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 대회가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해졌겠죠. 그렇죠. 이 모든 대회는 망가졌겠죠. 대진표부터. 네. 자,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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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뭐 결승전이니까 인터뷰를 하겠지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반드시 우승하겠다. 그렇죠. 어, 우리가 가져가겠다. 네. 네. 어떻게 또 프로팀 두 팀이 만났네요. 네.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었었죠. 네. 어쨌든 일본 팀이 한 번 또 먹고 내년에 한 번 또 있을 거고 이제 이 대회가 끝나면 사실상 가장 빠른 국제전 대회는 1월 26일날 열리는 에버제팬 에버제팬 대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네. 두 팀이 다섯 명 선교 다 프로 옷을 입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프로 리그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물론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프로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선수들이 이겨주길 바라는 게 또 프로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프로들이 투자를 했는데 아마가 있게 되면 프로 입장에서는 그게 또 기분이 안 좋고 네. 물론 그 프로들은 또 아마에서 뽑아가죠, 보통.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인터뷰는 없는 거 같아요. 자, 지금 친구들끼리 상의를 하고 있고 그렇죠. 누가 선봉을 설 건지 네. 아무튼 일본이 우승입니다, 오늘. 네. 네. 아, 지금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죠. 이번엔 이겨줘야 되거든요. 결승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을 거예요. 둘 다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야마사는 야마사 이름은 우승한 적이 없고 네. 지금 저 야미거 팀은 프로를 창단하고 딱 이겨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프로 창단 딱 했는데 어? 사총한테 얘기해서 아, 우리 우승했다. 만들자마자. 완전 이거는 꿀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기 워커는 신생팀이거든요. 그렇죠. 어, 어느? 뭘 담당하는 건? 사실 모르겠는데. 네. 자. 어떻게 보면 여기 원래 같이 무심철권에 같이 있던 팀 두 명이 그렇죠. 여기로 왔고요. 그렇죠. 워커 팀으로 왔고 재밌네요. 와, 근데 이게 짬밥이라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저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여기도 뭐 철권과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워커 팀도 장난 아니네요. 저분들도 그러니까 좀 그거죠. 네. 그러니까 노비가 좀 빛이었다면 이 워커 팀이 약간 음지? 그나마 양지가 아니었던 팀원들이 좀 많죠. 네.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일단 둘 다 지금 결승에 올라온 건 사실이고 네. 자, 바츠가 먼저 출격을 합니다. 아, 바츠가 먼저 나오나요? 오늘 유호 폼이 좋기 때문에 유호를 좀 아끼고 유호는 좀 끊어주는 역할. 그렇죠. 그러면 보통 바츠, 니시팽 그리고 노비, 유호, 타케 보통 이런 라인. 자, 여기는 아미고. 바츠가 승률이 오늘 좀 낮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먼저 앞으로 내보내는 게 네. 원투펀치를 바츠랑 니시팽을 넣어주고 네. 이제 중견이 노비라든가 네. 타케는 좀 대장에 어울리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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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90의 바츠. 와아아아! 시작합니다. 예이! 결승 매칠때도 많이들 하고 있고 승률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후로! 바스타카프 10년의 꿈! 결승입니다 여러분! 결승! 누군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2팀이 올라갔고요 이 둘은 3-on-3의 3-on-3의 결승은 1-on-3의 결승은 2-on-3의 결승은 물론 전통적인 커리어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야마사가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 멤버로 봤을 때 이기게 된다면 2팀은 지금 아까전에 예선 때 경기이긴 하지만 너무 좋아 자, 일단은 바쿠시 바쿠시 때 바츠 화랑 대 브라이언 일단 화랑을 상대할 때 브라이언은 더블 무릎이라던가 안자 무릎 같은 데미지 싸움을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네 카운터가 나면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바쿠시 선수는 그런 플레이도 잘할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바츠 바츠를 점프를 피하자 일부러 그런일은 없고요 네 아아아아 이거 노리고 있었죠 바츠 맨플로 바츠도 날카롭게 몇 가지 보내면서 중단 안되다 위험하죠 위험했죠 노하이에서 아아아 상단의 피 되면서 1라운드 가져가는 바츠 바츠가 오히려 기생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바쿠시 승률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을 때 사실 한 승리만 가져가면 더할 나위 없는데요 사기가 갑자기 높아지죠 원투 돌려주고요 플라잉힐 라스트다이트 빠져줍니다 마킹 나쁘지 않았어요 조스카이 긴장이 되나 봅니다 움직임 좋고요 서로 둘 다 오랜만에 올라오거든요 아 물을 아 이건 미스 큰데요 지게 된다면 파워크래쉬 계속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직 몰라요 아 또 애매하죠 여기서 추가 심리 잘 참았네요 긴장하는게 얼굴에 그려집니다 1대1 여기서 빠져주고요 아 저 제터퍼로 때려줬으면 하는 바름이 있는데 뒤로 빠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나이트닝 바지트 바지트 벽까지 갑니다 빵 빠빵 기다렸다가 뒤돌기 아아 풀기 힘들었죠 이어지는 바츠 이어지는 바츠 바츠가 그래도 바쿠시보다는 터진이 좋은거 같죠 오오 커맨트 미스가 좀 있는거 같은데 하지만 만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여기서 만회를 어떻게 할꺼야 바츠랑 아웃브레이크라고 해서 레지드라이브 조심해야 돼 레지드라이브 아아아아아아아아 저는 5대5대 싸움이라서 심리가 좋은 선수가 이기긴 하는데요 바츠가 컨디션이 안좋았다곤하지만 반면에 바츠가 살아나면 접착팀에서 잡을만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릎차기 2대2까지 가죠 없습니다 2대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이언은 무릎차기 위주로 해야 된다 아아아아 이거는 큰데요 자 이거 약간 좀 위험합니다 벽까지 아 그죠 으아 니어즈 블라빙고 심리전 참아요 바츠 참아요 구칙 이거 뭐 긁으면 된다는거죠 그렇죠 거의 왔거든요 아아아아아아 자 자 그쵸 자 바츠 선수가 바쿠쉬를 잡아내고 1점에 먼저 따갑니다 둘 다 우승이 고프거든요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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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쉬 선수가 플라인으로 안발했죠 그쵸 그리고 커매드 미스가 많았어요 아미고 나옵니다 그치 아무래도 카게마루가 뭐 유우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런 선수한테 좀 당하다 보니까 카게마루를 뒤로 좀 빼는 거 같고 칠호 카게마루가 좀 뒤에 있고 맘바 선수랑 아미고 선수를 좀 앞선에 배치한다 그렇죠 최악세를 앞에다가 그렇죠 그쵸 그니까 이게 상항적으로 약체죠 그렇죠 궁합이란게 있으니깐요 네네 일단 아미고로 출격한다 네 데빌피트 어떻게 보면은 바츠 선수가 컨디션이 가장 안좋았던 선수인데 팀원들이 이끌어주면서 이제 살아나고 있고 네네 반면에 바쿠 선수는 오늘 너무 안좋았네요 오늘 아예 컨디션이 안좋았어요 그쵸 네 그럴 때 정말 팀원들한테 미안하죠 물이라도 떠와야죠 네 일본도 그런 문화가 있나요? 아 있죠 아 있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친구예요 아버지 선수가 아쉽네요 아쉽네요 바로 얘기가 틀려지죠 하여튼 벽 근처까지만 가고 벽 때문에 없으니깐 이 정도는 뭐 진입장에서도 어어? 콤보 기다렸다가 아우 막았어요 아우? 기다렸다가 와아아아아아악 와아 하지만 벽 공부가 양자 야아 오늘 바츠 왼풀 하지마 와 벌써까지 올라왔다고 갑자기 컨디션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유선수가 지금 계속 뭘 조심해야된다 계속 잊지마라 자 이드까지 가죠 3단 하단 카운터 아 잊지마라 아 잊지마라 와아아아 램플 히트 램플 이름은 화랑사기키리 자 이드까지 가고 활모 한 번 더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이 심리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저 화랑심리 알면서도 당한다는 그렇죠 화랑의 깡펀치 심리 자 암이고 갑자기 단숨에 2라운드까지 따였거든요 네 뭔가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암이고 빠지고요 네 자 야마사 해식각이죠 네 처음으로 야마사 우승하나요 이름으로 야마사 이름으로 네 여기서 포스카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 외부의 적중률 대단합니다 오늘 외부로 뭐 그냥 탁탁 지금 달라붙고 있고요 네 뭐가 나와야잖아요 자 자 바츠 2린抜기 아기만큼 전성기 바츠의 느낌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웃긴건 재밌는 표정은 뭐냐면 이기고 있는데도 계속 피드백을 줘요 야 니가 이긴건 맞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 잘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시로가 나옵니다 자 스티브요 일단 패기 싸움을 가자는건가요 발대 손해대결인데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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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예전에는 스티브가 많이 유리했는데 화랑이 상향이 되면서 스티브가 그렇게 유리한 매치업은 아니에요 사실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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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글로벌 글로리 상대로 시러 선수가 올킬 했었죠? 아까 시러 선수가 나온 게 아니죠? 아까 시러 선수가 있었어요 예선이요 시러 선수는 풀백 자세를 좀 많이 씁니다 그렇죠 클릭은 백 대시 스티브한테 되게 중요한 스태프 중에 하나였어요 자 어퍼 이런 스태프 와 덕헨 빨라요 스태프 좋고요 스태프 좋고요 아 이건 이득이죠? 아 이게 원래 원투어투 때린 다음에 이글쿨까지 때릴 수 있는 심리인데 화랑이 쉽고 돌려죽이 때리면 안됩니다 자 손해져 애매하네 자 보고 때렸죠 아 덕헨은 패기죠 근데 화랑이 덕헨을 초스카이나 맨플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덕헨하는 구간에서는 스티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초스카이를 유도하는건데 아 아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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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고 여기서 원투원 벽으로 밉니다 이거 그럼 1타만 1에 2죠 아 빠지고요 하다 터나다 원투원투 벽으로 몰죠 투원 스카이 킥쿡 아 위빙했는데요 슈퍼돌 원투 자 다리 오므리고요 툴집에서 턴퍼치 하는척하고 안하겠죠 그쵸 킥쿡이나 기원쿡 카운터 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는 자 아 방금은 좀 억울했겠네요 시루 입장에서는 억울했고 아미고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구요 자 이거 좋았습니다 초스카이 활약 열리나요 때려주구요 이거 여기서 시루가 못나올수도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 바츠 기세가 너무 좋아요 초스카이가 사실 마지막 마지막 행술인데요 아 캔슬 아 계속 초스카이로 협박하죠 사실 킥쿡 써줘야됩니다 다시는 못가볼도록 자 벽으로 가죠 달리기 발동 자 콤보가 좀 아쉬운데 아쉽긴하지만 추가상황 자 하단 못막았구요 아아아아 막장심리 초스카이를 어 앞에 두고 아 이거 노렸는데요 빠집니다 빠지구요 네 앉아줬어야 되는데요 모아서 이거 콤보 콤보 들어가죠 아 콤보 와아 아 이거 뭐 콤보처럼 때리는데요 네 때려주구요 아 역시 싫어네요 자 때려주구요 자 바단 근데 저희 난이도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라 때려야되네요 마지컬을 확신하고 있어야 아우 여기 위기구간 자 자 벽으로도 가야되요 자 좋아요 위빙 다운터 봐야되요 봐야되요 마사지 때려주고 이거 그럼 이기가 시간차 드라이브 자 중단 중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게 바추 선수 버릇이거든요 저 깡펀치하고 바추 선수가 또 깡펀치하는데 타이세인은 어떻게 잡았냐면 프릴코 팩티스 뒤 오른손으로 카운트해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몰랐네요 이게 에보 때 에보 8강에서 보일던 패턴인데 바츠는 저기서 발하고 깡펀치 깡펀치 많이 해서 타이세이가 뒤로 오른손으로 카운트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야마사의 우승이 머지않았어요 남은거는 카게마루인데 다 왔거든요 다 왔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3대0 마지막을 카게마루로 두고 아 여기도 강한데 충분히 강한 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미고가 많이 안좋고 그렇죠 잘했던 시로가 어차피 결승무대에서 잡혔고 바쿠씨도 좀 못했고 그렇죠 바쿠씨가 사실 제일 못하긴 했어요 그렇죠 트위터 쓰겠네요 네 조만간 글쓰겠죠 네 다들 열심히 한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타케 타케 아까 잠깐 나왔어요 네 아까 손불기로 나왔어요 네네 근데 타케는 충분히 아무 게임을 안해도 될 정도의 전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뭐 경기 다 끝난건 아니니깐요 그죠 그죠 초스카인을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네 오늘 맘바 선수의 선기는 거의 본 게 없는데 네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네 네 네 네 태극기 네 네 태극기 태극기 네 라운드1 갑니다 밤바 오우 썸버설뜩트기 썸버설뜩트기 자 우와 우와 군보 일부러 안 때리구요 이거는 네 와 승부수를 떠낸거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아 밤노스죠 네 게임 쉽죠 미쳤습니다 미쳤죠 갑자기 호텔 터졌어요 여러분 철권은 참 쉬워요 네 네 카타니라가 이런 캐릭인건 맞아요 네네 데미지를 덜 때리고 추가 후심 이전 넣기 때문에 네 당할 수 밖에 없겠죠 자 뻥발이라고 일명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아무튼 그에 못지않게 서로 퍼펙트 네 자 서로 퍼펙트 기세해지지 않겠다 물에 올랐어요 네 저쪽도 지지 않아요 그렇죠 본부 자 본부 배내놓다가 네 자 번호 빠지고요 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양자 한번 깔아두고요 카운터 여기서 아아아아아아 오늘 바츠 결승전에서 쓸어갔나요 걔내나요 이거를 바츠가 이거를 다 쓸어버리나요 거의 뭐 쓰는 각이거든요 네 바단 짬발 여기서 자 맘바 맘바 선수 1라운드의 임팩트가 어디갔나요 자 하단 외너법 몰아붙입니다 네 카타리나 존이긴해요 카타리나 존이죠 여기가 자 여기서 마지막 나오는 바츠 아아아아 카운터가 났죠 이거는 약간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자 오늘 바츠 투스카이 하단 맘바 네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거든요 2번 나오는데 잘해야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넣어주고 아아아아아아악 막으면서 바츠의 사연수품 자 이거는 거의 바츠 야마사 일단 확실시 냈죠 그쵸 오늘 회식이다 네 오늘 회식이고 오늘 회식이다 이딴식까지 나가면 항상 연승을 하는 그리고 한국팀은 꼭 잡을 것 같은 정도의 전력을 잘 갖고 있고요 뭐 3연승하고 그때도 네 네 아무튼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대신 약간 좀 아무래도 프레셔가 좀 많이 오겠죠 아 그쵸 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이 순간이죠 이 다음 순간은 좀 쉬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연승한 수술을 꺾는 게 잡는 게 네 네 책임감이 막중하죠 그쵸 멤버들 모두가 팀연승이 살아있어서 네 이베현 선수도 여골키를 하긴 했는데 다섯 명을 여골키를 한 건 아니고 세 명을 했던 걸로 그렇죠 아니 뭐 기억이 가로 가로 너무 옛날이니까 너무 언제적 얘기죠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베현스테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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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10년 전이군요 네 이베현스테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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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상하고 계시고 네 자 아무튼 무한맵이 나왔고요 네 갑니다 자 돌시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역사를 쓸 것인지 물론 뭐 활용은 더욱더 세긴 합니다만 네네 기본기가 그렇게 탄탄하다는 카게마르가 나왔는데 네 자 파타토 파타토는 반대반 싸움이기 때문에 파타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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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가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파타토는 올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 파타토는 파타토는 미쳤습니다 오늘 파츠 오늘 파츠 갑자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던데 9라운드 남았죠 파츠 역장에서는 하지만 타게마르 파타토는 깨우지 파타토는 킬이 파타토는 킬이 타게마르 아직은 여골끼까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번 한번 걸어가다 공연 가능할 수도 있죠 파타토는 스피빈 좋아해 레이지에서 와아 파타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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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어느새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지막 가게마루 역시 역시 가게마루의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엄청납니다 바다단 원투 자 원투 원으로 중단 가게마루 바다단 바다단 배우는 7%를 올렸다 아 누렸는데요 두번 두번 끊어줍니다 이긴건 아니지만 판색전에서는 파악이 됐다 이런느낌 오른오빠를 좀 꾸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앉아있다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아야되겠는데요 여러분 넘겨주는거랑 아 좀 아쉬운데요 자, 아, 벅베크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이요 가게마루 아, 카운터 아, 카운터 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자, 조심해야 돼요 아아아아아아 일단은 자, 바츠 오늘 일 다 했거든요 그쵸? 하지만 마스터컵의 재미는 여골킬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패코츠 선수가 여골킬 했던 경험은 있고 역시 니시팽이 나오죠 니시팽 지면 유 유 지면 노비 노비 지면 타케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타케가 항상 대장이었어요 네 그는 드라바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아, 재밌네요 아직 불씨가 남아있죠? 네 바츠가 끝날 수 있는 기운이었는데 보겠습니다 네 자, 카게마루 대 니시팽 니시신주쿠 네 스키아이 뭐 니시팽이 니시신주쿠 네, 원래 니시신주쿠인데 얘네가 줄여서 니시팽이라고 합니다 아하 니시팽을 하니깐 알겠습니다 네 자 카게마루는 근데 역전을 잘했어요 불씨가 근데 펭한테 뜬금없는 점프라던가 바닷맞고 있는 점프라던가 카게마루 꼽어 그나마 약하게 말자 일단 잊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거 왜 맞죠? 우애인해요 카게마루한테 호저고요 겨ú 중단 자 아 되군 pon 엉 비결 마치지 simplement 우니는 카기 마로로로 한테... 펭힐해주면 펭힐 많이 해보는게 맞죠? 파워 클래쉬 이거 역사 늦죠! 아 이거, 노렸죠? 주시에 파워 클래쉬가 막히고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발똥이 내린거죠 여기만 던지면 되거든요 어! 어디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니즈펜 이러면 또 다르죠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게 자 공복 공복 하단 박치기 자 참았죠 원 투 원 질체받고 이러면 또 이거는 끄모 2대1 자 카채마루 아 집중하고 있죠 집중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채마루를 맞 어어어어어어어 드셔 맞았어요 들어올리죠 하나 둘 셋 넷 참죠 카채마루 참죠 우와 카채마루 우와 카채마루 이거 때렸어요 야 일부러 느리게 한거구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있어요 레이지 드라이브 아아아아아아 카채마루 역전을 역전을 하고 있어요 자 세번째 누군가요 매판 피를 말리기 위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비가 안아왔습니다 하지만 야 어디서 이건 아마 사퇴대 시나리오일수도 있고 근데 유우가 포기좋아요 변수는 지금의 유우는 최강의 유우기 때문에 원래였다면 유우가 지금 나와야돼요 그쵸x2 그쵸 근데 오늘 좋기 때문에 유우가 승격됐죠 부장님으로 네 토템에서 노부장으로 네 유부장 야마자 3인바 네 이제 약해요 노비가 약합니다 카채마루한테 졌던 전례도 있고요 사이에서 완벽하게 이겼었어요 카채마루군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할거에요 스테이지 선택도 정글이죠 뭘 고민합니다 정글이겠죠 노비는 정글이죠 네 네 아 시간 낭시네요 아 이거 좋은거죠 네 카채마루가 맞게 여기 보여주는 맵이랑 정한 맵이랑 이미 다를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랜덤으로 고르는거는 스테이지 선택을 안하는거고 이미 지금 골랐을거에요 골랐을건데 그 선택 맵이 정글 맵이죠 그렇죠 원하자 언제나 노비 선수가 사랑했던거에요 장르 노비가 똑똑한 스테이지네요 자신의 손으로 결승을 결정할까요 노비? 세상에 유일한 스테이지만 노비는 여러 캐릭터 잘합니다 스티브도 가게마르 하지만 자신의 시그니처 케이크는 드라곤오프입니다 시작은 좋은 노비 스테이 라이도 끝까지 봐야합니다 마지막 대장이에요 우와 이거 배턴이었군요 노비 여기까지 역시 노비네요 마무리를 와 저기 스타브도 일부러 왜 저거하나 싶었는데 행동업법 패턴을 깔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승은 나의 손으로 노비 어살트 개빠르죠 파워크래쉬 예상하구요 하단 빠지구요 기다립니다 일부러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 까게마르 이거 흘립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크죠? 막는거랑 흘리는건 천주차인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잡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까게마르 노비를 알고있다는듯이 밀어붙이는 모습 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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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틀 중단 어설틀 하단 이거 몰라요 어 이거 어 아 무릎은 좋은 선택이었는데 어 이거 아프죠 아프죠 잡기 일단 자기 바꾼 용도 니가 가라 벽으로 하단 느리게 아아아아악 가게마르 야 가게마르 역시 가게마르 그쵸 나는 너를 알고있다 누비 네에 나는 너를 알고있다 누비 다시한번 더 하단 기다렸다가 하나 이걸 꺽나요 자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누비에서 빠져 그쵸 빠져 빠져 상업보죠 하단 서로 하단 기다렸다가 하단 하단 중단 야아악 콤보 빨기 하지만 너무 자 마지막까지 갔어요 어 여기 어색 어색 차 어색 어색 으어어어 발코니 그렇죠 스클리로 아 자 슬로킥 아직 여기까지 일단 아 어색 다시 한 번 더 리펄터 네 원투 하단 가게마르 이 팀의 대장이에요 역시 역시 대장 문제는 유야 오늘 승격했단 말이야 오늘 유 와 아 유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가 지금 잘하기 때문에 유도 잘하는데 사실 타케가 항상 대장으로 섰지만 대장에서 결과가 너무 안좋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케가 먼저 나올수도 있지만 지금 유가 카드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니스팽이랑 지금 니스팽은 지금 주권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습니다 타케 표정이 안좋아요 어쨌든 결정을 줘야되는데 안좋은 추억이 떠오르고 내 카드 내 카드 나 카드 없으면 힘이 안 나 카드 찾고있어 유 야 카드가 어디갔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네 와 아 타케가 안살 타케가 이러면 약간의 결과가 바뀔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의외입니다 오늘 유우의 감을 믿는거에요 오늘 유우 형님이 너무 좋기때문에 내가 믿고 나가볼게요 이겁니다 원래 타케는 대장을 동아타했거든요 항상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팀이 망하는 형태는 뭐다 노비가 망하면 이팀은 망한다 맞아요 자 카게마루 유우 수가모에서 많이 게임을 해봤던 멤버이기 때문에 사실 타케가 앉은거는 타케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유우를 믿어서 앉은거거든요 유우를 믿어서 앉은거기 때문에 자 봐야됩니다 이거 띵게임이죠 아 진짜 띵게임입니다 타케라면 무아맵을 골랐을거 같은데 뭘까요 뭘까요 항상 눈맵이였어요 아 카즈미 카즈미고 미시마 빌딩 무아맵에서 바뀌었네요 하지만 카게마루도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기본기가 좋아서 그래서 무아맵을 안고른거같습니다 징글징글 할거같은데 두 선수가 기본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초이에게서 잡기로 데미지를 뽑는 상황을 거의 연출을 안해요 그렇죠 서로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거같습니다 네 카게마루도 지금까지 대회를 많이 해왔는데 결승 우승 이런거 많이 못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때문 되게 많이 고플거에요 자 으아악 이거를 아아 카게임 알고있죠 자 벽으로 먼저 보내는 카게 100% 데미지 포기합니다 대세 일단 이기는게 중요하니깐요 그렇죠 5몬 기다렸다가 하나 하나 세 번 여기가 바로 중단 원잽 역전 성공 빠지는 타케 한 방안 조심해야되요 모툰 시간차 자 호민기 완전 기본기 싸우이져 지금 파사토에서 파사토에서 원잽 바단받고 모툰 시간차 네이지 으아아악 파이팅 파이팅 하단 한쪽 으아아악 문살아치기 문살아치기 여기서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원투로 원투로 끊어줍니다 이거 진짜 서로를 알고있기 때문에 어어 둘이 텍스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원재바 원투 앗 선을 흘리죠 벽 근처까지 가겠습니다 과단 파단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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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게마루 뒀습니다 호밍기 빠집니다 하이킥 아까 맞았기 때문에 카게마르 입장에서는 자 신중하게 원투 잡기 한번 누르봤습니다만 기세는 절대로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1대1 안밀려요 1대1 아 끊잖아 달랑말랑 어 느리게 하단이 많이 비워요 아어어어 근데 각이 안좋아요 콩보를 때리고 어느정도 이 정도 데미지면 뭐 그렇게 쎄게 때리는건 아닙니다 구축이 으아아아 봐야되요 뱁 근처까지 갑니다 여기서 또 사기칠까요 어 어 폭템이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단으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우승은 야마산가요 매치포인트 하단 하단 화이킥 날아주고 아 흘리고 하나 둘 셋 자 손 감각 측면이기 때문에 잘 맞구요 노우 다이메트 PC 레이지에서 서로 조심해야되죠 자수 흘렸는데 닿지않았구요 양자 멈추는거 자 기다렸다가 대세 으아아아아아아아 가게마루 파워 해냅니다 와 자 안그렸어요 와 소름도 났어요 여기저기 개소름 네 개소름 자 으아어 흘리고 하지만 여기까지인가요 오잇 메너법 고라기소화 나르구요 오 하지만 저까지고 잘 돌리구요 자 점점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카게마루 어허어엉 위험하죠 상단 여기서, 카게마루 리노! 어! 링킹! 이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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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너무 재밌어요, 진짜 크기 너무 재밌습니다 카게마루.. 마지까요!!! 와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카게마루 카게마루 자, 이거 클릭감인데요, 솔직히 레이지 아츠는요 대박이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거를 읽었죠? 자, 유의 손으로 야, 유의 손으로 지금 다 믿었거든요 자, 야마사는 믿었습니다 유가 대장으로 뭔가 할거다 오늘 폼이 좋은 유 제일 폼이죠 사실 한국 선수들이 일찍 떨어져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빠지긴 했지만 정말 명병기 같아 야, 잠깐만요 자, 자 카드가 아니라 껌 같은 거, 추잉 같은 거 아, 그렇군요 아닌가요? 카드인가요? 카드인가요? 마스터 카프나인은 결승 대장!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오죠? 카게마루의 정말 카게마루의 그 클라스죠? 네 와, 카게마루의 기본기는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쵸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보기 위해서 아, 저기 아기는 지금 아, 아, 아기는 지금 네, 카게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신났죠, 저기 떨어지는 게 제일 신났어요 신나는 언제나 신나세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와, 전장 보세요 마스터컵 나인 네 결승전 마지막 경기 4대4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치기냐? 여골킥이냐 네 자, 카게마루 대 유 오늘 유가 그렇게 직장이 좋다는데 오늘 폼이 죽은 유거든요 자 오오오오오오 하지만 네, 건조 올려주고 저것도 정말 옛날 기술인데요 그렇죠 네 정말 안 쓰는 기술이군요 그렇죠 그 두 번이나 맞췄어요 구석에서든 벼컴보용으로만 쓰는데 어떻게 두 번 맞췄죠? 근데 갑자기 카게마루가 네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유 오늘 폼이 좋습니다 네 아, 카게마루가 뭐죠? 자, 가단 아아아아 USEBOOX roles 거의 붙이기 시작했죠 네 아 지 legends 네 기다렸다가 뭐지? 제발 , 1 셋 하단 하단 험버 빠지고 하단 홈인희 나쁘진 않았는데 허벅은 너무 많이 쓰고 있다가 오늘 젤로 킥 히트율이 좋아요 그쵸 아! 언제나 좋았긴 했습니다 네이 계속 아 지금 안통해요 원잽만 해야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네요 가게마루 매치포인트 이거 유우 선택이 유우의 선택이 자 봐야되요 와아아아아아 이거 이렇게 무너지나요 이대로 이거 다 해냈는데 이거 자킹 무너지고 어 운도 없어요 늑대게전 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역대급 우승은 안티메켓 그냥 우승은 탈바 역전했어요 역대급경기를 만들면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내네요 와 이렇게 또 야마사도 실패합니다 야마사가 또 무너집니다 야마사가 실패합니다 조시로 카게마르 얼마전에 프로됐거든요 아 근데 뭐 그런 급의 선수였죠 네 아 이건 아무리 친한 야마사 팀원이라도 속상할 것 같은데 이겼어요 와 유 선수가 제일 속상하지 않을까 뭐 다 속상하겠지만 아 바츠가 제일 속상하겠네요 단정히 쿠마리가 도전하겠네요 이곳이 마스터컵입니다 여러분 이야 마스터컵은 이런 결과를 만날 것이냐 카게마르가 제가 알고있죠 맨날 마스터컵에서 잘하고 졌어요 결승 때 언제나 잘했습니다 카게마르 하지만 마무리가 안됐고 이번에는 자신이 마무리를 시키면서 팀 안치벤깨 고맙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보여줍니다 이번 마스터컵은 이변도 많았고 마지막까지도 이변이었죠 누가봐도 야마사의 우승을 점점했지만 마스터컵은 5년으로 울고있어요 다시 1년 후 인스터 או 고맙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져 울어본 적은 없지만 마스터커프에서 생성될 거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게임에서 져서 울어본 적은 없죠. 여러분, 앞뒤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뒤에. 진짜 너무 울고 있어요, 쓰러져서. 앞뒤에 5명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감독도 나랑뒤에. 첫번째, 감독도 나랑뒤에. 먼저, 박수는 버스 탔죠. 맘바입니다. 제가 2회에 맞던 마스터커프에 맞던가. 1회에, 2회에 맞던 마스터커프에 맞던가. 2회에 맞던 마스터커프에 맞던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분이 없는 눈물이겠네. 아미고? 아, 있죠, 있죠, 있죠. 아미고입니다. 눈물이 흘릴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죠. 시로죠? 시로입니다. 아, 기쁘죠, 기쁘죠. 자기가 똥 쌌는데 누가 메꿔주면 그거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아, 가게마루한테 고맙다고요. 아, 가게마루한테 고맙다고요. 자, 새해 지분이 오늘 받고 싶다고요.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여기들끝이 Film은 수 achieving 체크로인 Horizont High Schoolод here. 이철anos의 전설 역전을 했던 가게마루입니다. 왜 우리 실패하는 rayoon을 해주세요. 강성범, 강성범, 강성범 선수 그렇죠. 느낌이죠. 선수라고 그 개그맨. 본인이 1회전에서 좀 많이 똥 싸가지고 많이 잤는데 팀원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렇군요. 역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세요. 스포츠인가요? 아, 워커 스폰서겠죠. 아, 그렇겠죠. 감독입니다. 아, 감독이에요. 감독도 있군요. 부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수가 지면 감독하는데 여긴 진짜 감독이 있군요. 철관이 강한 건 마찬가지지만 마이크 좀 붙여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처음이라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 물론 뭐 야마사가 우승을 했어도 그림은 좋았겠지만 경기상에서 완벽한 하게마루의 그 역전 시나리오. 정말 전설이라고 하고 이건 마스터컵은 계속 기록이 되는 배회다 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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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이있어. 네. 네. 자 왔습니다. 아 지금 머무셨어요. 어쨌든 팀은 처음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우승을 한다는 거는 M9 하옹! 대단하죠. 뭐죠?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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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Yumi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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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스타디오레인 카즈야 피규어 1명 1명 5명 1명 4명 이제 아 그래도 카즈야 위리야 하이 이거 새 스테이지 아사가야 카케마루한테 주겠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듀싱의 탭 나카즈사는 이게 아 스틱이 없네 아 스틱이 없네 스틱이 없다니 스틱이 없다니 손해받죠 아 피규어뿐이라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촬영해 주세요 10주년인데 아 10주년인데 스틱이 없다니 마스터컵을 여러분들이 자꾸 발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전통이구요 있다면은 에보재편 홍보겠죠 아 그정도 에보재편 홍보 네 마스터컵 9도 현재 11주로 결론적으로 하라다가 안왔어요 하라다가요 15시간만으로 왔는데 원래 뭐 온다는 얘기가 있었네 마스터컵 원래 전통적으로 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안왔는데 급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8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침 8시 시작했으니까 뭐 한국인들은 뭐 재밌게 놀다 오겠지요 방송도 뭐 할거고 뭐 뭐 야방이나 이런걸 보시면 될거 같고 어 그린즈널은 정해져있는 그게 없어요 아 아 일정은 없습니다 네 다만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구단스 선수가 그 초청됐던 중국 레전드 리그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하나도 없어서 많이 하게 된다는 동지를 알려드릴거구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뭐 끝나는 얘기하고 있죠 즐거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 네 어 내일 뭐 한일 이벤저를 한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감사합니다 어느 채널인지 몰라요 알면 알려주세요 아마도 쿠로쿠로 채널일 수도 있어요 아 쿠로쿠로 채널이야 알겠습니다 일단 끝났고 음악 같은거 나오고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 네 호스팅은 어 아 아 아 이쁘다 아 아 아 와 여기 나오네요 님과 네 쿡바라고 나오는데 쿡바가 나왔죠 쿡바가 없어요 없는데 이거 바꿔주세요 아 지금 저랑 지금 이치마유 아저씨가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쿡파상 지금 그렇게 억울하네요 날로 먹었죠 네 쿡파상 어 STL 아 이런거 뭐 나오고 있죠 어 근데 이런거 원래 없었는데 그렇죠 여러가지 네 니나 재킹 네 아 이거 와카리 아저씨한테 라인 해야겠다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일본 선수가 우승을 해서 한국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잖아 네 좋은 경기 펼쳤고 네 내년에도 아마 왔을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 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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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그렸네 실제로 제이비스타일이라는 일러스트 작가가 네 스피드 일러스트 그리기 좀 유명하신 분 어 20분 안에 그리기 어 그렇군 네 뭐 없나? 뭐가 있어? 감독님